주주의신 또한 10-15여 명 우리 14명이 다 봅니다 드디어 도착해서 아침 먹으러 갑니다 벽을 돌이랑 진흙이랑 섞어서 만든 것 같아요 비어있지만 방은 이렇게 있나봐요 화장실 아침이 나왔습니다 아침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참는 지금 한참의 물건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참의 물건로 이동될 때 한참의 물건로 갔어요 오케이! 여기가! 다른 사람은 여기! 데드 툴에 갑니다 애시아와서 첫번째 관광지에요 입구부터 관광지답게 이렇게 약간 고부선들이 있어요 스투어리스도 50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무덤들이 모여 있어요 이사막에 이렇게 야자수 밭이 있네 지금 이제 10월 말이 됐는데도 너무 더워요 이 무덤은 다른 무덤이랑 다르게 약간 스몰 템프리처로 생겼돼요 작은 사원처럼 그래서 고고왕도 같이 크다고 하네요 이렇게 걸 주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와와에 있는 시타델을 가고 있어요 시타델은 요새에요 요새 또는 성채 완전 미러처럼 꾸며져가지고 길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너무 맛있어 완전 미러를 다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시타델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그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맛있어 인간은 우주의 먼지야! 먼지! 가보더라 너희 근데 길이 높은데 길이 없대 여기 돌 세워놨는데 여기 길 안 가는 거야? 펀넬 역시 지구는 진리 인간은 우주의 먼지야 먼지! 군대 지금 여기와 Vashti 여기가 더 예쁘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아, 여기 예쁘다 와, 여기 예쁘지 말고 사과 동네다 너무 예쁘다 안에는 너무 예쁘다 아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엉덩어리 바로 강네다 어, 여기 예쁘게 어! 어!! 찰떡이 해야지.. 네. 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어우! 재밌네! 저는 이제 차 안 마실래고요. 네? 끝났어! 끝났어! 이제 참아 안정하러 가야겠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캠프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는 캠프파이어 하는 곳인가봐요 수영장도 있어 너무 예쁘다 저게 이제 개인 더블 텐트인가봐요 흑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싱글베드 두개 있고 전기도 있고 걸레처럼 생긴 수건도 있고 불이 없어요 전등이 없어요 이걸로 하는건 없고 시원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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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정영으로 먹 re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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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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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